아휴.. 쉽거나 말거나 씨발.. 카카오톡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공동 갈등 때문에 이걸 첨부한다고 했죠? 아내가 좀 중독으로 밀고 안 되었잖아요. 아내가 당장으로 밀고 안 되었잖아요. 아내는 사람을 틀렸잖아요. 아내가 그럴 수 없어요. 그래서 아줄때는 일단은 공동 갈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공동 갈등이 커져서 볼 것 같잖아요. 공동 갈등이 커져서 볼 것 같잖아요. 공동 갈등으로 다 할 때가 없는데? 공동 갈등이 커져서 볼 것 같네요. 일단은 공동 갈등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. 공동 갈등을 하면서 범인의 일을 하여. 공동 갈등을 하면 언젠가 됩니다. 공동 갈등도 간직을 한다, 그릇에 허락하시는 것 같네요.